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공기가 탁합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남 지방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오며 기온이 점점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 14도, 수요일에는 15도까지 기온이 오르며 마치 초봄처럼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충남과 호남 지방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 낮 동안에 전국에서 연무나 박무가 끼겠습니다. 또 동해안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어제보다 2도에서 6도 정도 높겠는데요. 서울과 청주가 10도, 전주 12도, 제주 14도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